안녕하세요. 백콘 야구단 1일 치열이 나와 스와이스 치유입니다. 너무 팬이에요. 너무 이쁘다. 네. 목소리가 작아요. 여러분. 네. 저랑 같이 응원해 주실 거죠? 어머 세상에. 네. 오빠 기호 안 보고 지금 너무해요. 하나 둘 셋. 네. 오늘은 제 파트너가 될 해설위원은요. 다현씨로 결정. 지효씨 미안해요. 빨리 웃겨 쓰자. 안 빠지지 지효씨. 지효도 안 빠지지 지효. 지효도 못해요. 안 빠지지 지효도 안 빠지지 지효. 지효도 못해요. 지효도 못해요. 지효 얼굴만 해 주세요. 지효 얼굴만 해 주세요. 지효 얼굴만 해 주세요. 지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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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Entscheid. 지효에 뛰어 가 expect 를 Court 쪼. 한niejs cinq 트와이스가 아주대에 왔어요 지효 일어났어요 여자분도 일어나 여자분도 일어나 여자분도 일어나 우리 hum pill 지효 일어 들어주세요 난 그냥 이쁘게 생긴곤데 사람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니까 힘들어 휑! 휑! 난 그냥 이쁘게 생긴곤데 사람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니까 힌둑 퉁! 힘들어 힝! 힝! fluor이지 않으시죠? 박수야! 자 녹음하세요 하나 둘 셋 흐 uh 지효 일어났어요 흑 지효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일어났어요 지효 일어났어요 여자분도 일어났어요 제가 펜 제가 애플 애플 펜 제가 펜 펜애플 펜애플 펜 펜애플 펜 펜애플 펜 펜파인아 펜앤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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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 1더 3더 4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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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요미 ion you you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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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ill to collecting like it 나는 리더에게 불만이 있다 왜 돼? 하하하하하. 뭐? 왜.. 내 팔짜끼면서 왜? 이유만이 있어! 이유만이 있어! 안 아파? 아니야, 아니야. 이게 지금 안 아파다고 다들 잘하는데요? 심을 가짐 내 빨지어 끌고 있을 맛지어 높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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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이 와, 일리오스! 잘한다 유명한 애교멤버 3, 2, 1, 3, 4 3, 2, 1, 3 지우짱무화 캔디가 메짜 스키야니 샹샹샹샹 천천히 가야해 천천히 가야해 1, 2, 3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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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디갔어! 치즈 김밥? 많이 쫓아왔어. 많이 쫓아왔어. 역전의 기회를 노리며 대결은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. 지효 선수 지금 반칙을 하고 있는데요. 지효 선수 엉덩이에게 다가오는 나의 대로 가시는 게 떠나가신다. 그리기 위해 떠나가신다. 날 같이 가자고 계속 해놓고 다시 가자! 가자! 워ft 2! 인사자를 현장으로 하려고 합니다!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인사를 해 볼까? 빨리 가! 해 볼까? 빨리 가!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공주완 공주완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안다 제가 바로 그 친구인데 오빠 저더래요? 아 꿀꽃도 귀신꿀꽃도 여러분 지금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일어나 여러분도 일어나 정말 한입도 안 먹었어 김치 아 김치 진짜 많이 먹었는데 지혜꺼 내꺼 먹었어? 많이 먹었잖아 집에서? 식사에서 먹었어? 진짜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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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